빈 망치질 한 번에 다툼이는데? 흐흐흐 안녕하세요 자 만 다이아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오르타 다이아 뽑기 갑니다 SR 3개 근데 갑자기 SR은 되게 잘 나와 SR 3류 뜯어 고쳤나? 요즘 SR 보통 3개씩 나오더라고요 두세개씩 아 그렇지 공주의 권리 같은 거 풀초홀 해도 캐릭마다 갖고 있으면 좋겠죠 풀초홀로 여섯개 일곱개 있어야지 아티작이 나오셨구나 아 봐봐 SR은 잘 나와 SR은 갑자기 잘 나와 딱 세번째 떴네요 뭐가 떴지? 아 일단 아티다 아티 한 번 아티스트 광희의 심판자 뭐가 나왔는지는 굳이 안 적을게요 아티스트 40법 자 참장이에요 현재 50뽑기 했습니다 50뽑기에서 아티 한개 나왔어요 이건 천장이에요 신령님이 그랬지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면 반드시 자쿠아났네요 천장 한번 갔어요 천장 한번 자쿠 떴어요 천장에서 자 300뽑까지 진행을 했고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310뽑 제가 몇번 대리뽑기를 해드린거에요 그래서 원래 다 갈았습니다 310뽑 320 330 어허 140 60뽑동안 아무것도 안났네 350뽑기에요 확정 350뽑기에요 확정 350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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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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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아티가 같이 떴네요 570뽑에 떴네요 하나 570뽑에 아티가 떴어요 또다른 이야기 전자왕이 떴어요 580뽑 590뽑 680뽑 어? 뭐 떴나? 못든거 같은데 무기 떴다 680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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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뽑기 680뽑기 20뽀 아티 떴습니다 오늘 광희가 왜 이렇게 잘 떼지 광희도 한 3개인가 4개 봤어 심판자 1430 못뜬거 같은데 무기 떴죠 아 나도 좀 이렇게 먹어보자 아이샤에요 아이샤 1440 아 뭐야 이거 10뽀 단위로 나와 심지어 아티도 있어 김미대 정성술사 마지막 뽑기입니다 3만다이아 남겨달라고 하셨어요 이게 잠깐 잘 나온다고 그런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됩니다 얼마나 고르게 나왔는지 자 마지막 SR 많이 나왔네 총 1450 뽑기 했네요 횟수 뽑기 횟수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중간에 숫자를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현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티팩트 그 총 정리도 끝났네요 네 결장 보여달라고 허락이 뜨셨어요 자 이거 정리를 마지막에 하고 로그아웃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배투장 보고싶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투장은 누구랑 싸우나요 무작위 도전 무작위 도전 무작위 도전하고 계신거 같네요 487연승중이네 무작위 도전이 무작위 도전 무작위 도전이 487연승중이에요 지금 전투로 4만차이면 누구랑 싸워도 이기겠다 무작위 도전 갑니다 무작위 도전 무작위 도전 마무리로 빈 망치지를 한 번에 꺼주지 제가 1460법을 했구나 중간에 10법이 누락됐네 전투통계 볼까요 여러분 pvp 할거면 윈을 키웁시다 윈이 제일 세요 나마가 윈을 죽인다고? 글쎄 난 모르겠는데 윈이 나마를 죽인다 윈이 나마를 죽이는 거는 그냥 어중간한 윈이고 윈이 엄청 세면 나마도 죽이나봐요 윈 세팅 한번만 보도록 할게요 윈스 진짜 궁금하긴 하다 장미는 이래요 막기 막기 체력 민척 민척 풀초화하면 몇이예요? 아쉽이네 그건 방어력이죠? 좋아려라 냉큼님 감사합니다 장비 옵션도 장비 옵션도 거의 다 와 와 잠깐만 윈을 능력으로 맞추시나? 방어 위주로 하시는구나 방어 위주로 특팩이 했는데도 미리 저렇게 쎄 잠깐만 방어 세팅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쎈 거야? 아니 장비도 그냥 방어력 끼셨어요 뭐 프리티컬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방어 위인인데 이렇게 쎈가? 아 무기가 풀초화이면 이 정도만 쎄구나 정리 17000이구나 이걸 못봤네 야 이긴다 인격지 상태 좀 볼까? 민척이 225네 225면 얼마나 빠른가? 방어력 21000 막기 데미지 감소가 53% 막기 확률이 55% 막기 확률이 55%야 맞으면 2분의 1 확률로 막기네 진짜 데미지 감소가 53%고 아 미쳤다 자 결투장 한 번 더 보고 해도록 할게요 자 무작위 도전 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아니 다운을 했는데 아이샤가 죽었는데 세리아드 아니 나는 세리아드가 요거 스킬 때문에 다운된줄 알았는데 다운이 된게 아니라 죽은거였어 상대 나마에라 데미지 822 밖에 못넣었어요 참고로 윈이 앞에있어서 3명이 다 윈을 때렸을거에요 3명이 다 윈을 때렸는데 데미지가 2랑 3밖에 안들어갔네요 나마가 그나마 상성이라고 822 넣었다 야 나마가 세긴 세네 이 윈한테 822 피해를 준거면 엄청 센거에요 상대 전투력이 얼마냐 야 나마를 쓰는 이유가 있어 아마 써야돼 윈 잡으려면 나마여서 이만큼이란 넣은거지 남들봐라 2랑 3넣었다 야 부자하네 솔직히 누구랑 싸우든 다 한방컷이에요 자 그러면 조하루야 냉큼님 오늘 40만 대립복 요청 감사했습니다 경호의 수가 이제 좀 1460 뽑이면 별로 안되긴 하는데 그냥 대충 봐도 확률이 1대2는 맞죠 현장 10번 찍었고 저항은 6개가 나왔어요 아티 26개 중에서 그냥 맞는거 같아요 제가 봤을땐 맞는거 같아요 제가 봤을땐